와, 이런 거 처음 봤어. TV에서만 봤지? 오! 아! 아, 빠졌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속 중입니다. 오랜만에, 거의 초여름에 12동파를 들어왔다가 이제 10월 말, 가을이 완전한 가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12동 파도, 군산에 12동 파도에 이렇게 종선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이 21일, 현재 시간 딱 5시고요. 오늘 열심히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날씨가 많이 춥네요. 이쪽은 오류를 타는데, 아까도 우럭이인 거 같은데? 아니, 내가 도착했습니다. 아까도 우럭인 거 같은데? 아까도 우럭인 거 같은데? 아까도 우럭인 거 같은데? 많이 흘려 returns 가고 많이 흘려 respected 이틀! 농어다 농어 이틀 이틀 이틀! 이틀 이틀! 이틀 이틀! 이틀 이틀! 아 농어 아닌데? 이틀 이틀! 이틀 이틀! 아 농어은거 같은데? 또 농어? 네. 저져야 돼. 또 줘야돼? 야 박수, 박수 박수 풀고 하는거 같아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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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이건 오락인 것 같다 보렸어? 이거 띄워야 되겠네 보렸어? 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사이즈가 엄청 좋은데 이거 뭐지? 와 뭐야 부실이다 부실이 아이고 어떻게 하려고 눈을 끌고 와라 야야야야야 어디 가는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와 와 아빠 부실이었나 그러면? 와 와 아 아 와 와 조류가 세서 오래지 아니다 부실이다 부실이 부실이다 부실이 오 사이즈 좋다 아 어떡해 이리 와 아 제대로 걸린 것 같아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아 자 부실이 부실이 한마리 잡았으니까 농어 한마리만 딱 더 잡으면 오늘 완성 완전 그냥 성공적인 하루가 되겠지 아 아 농어 한마리 딱 꺼내면 성공적인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아 뭐야 뭐야 중독이 힘 못 잡았네 노어 사신 농어 노어 와 대박 알파 닭비린내 부실이가 범위다 들고 가겠는데요 범위다로 그냥 그냥 제 앞에 오오오 오오 제꺼 때리고 갔어요 부실이가 와 이런거 처음 봤어 티비에서만 봤지 아 아 빠졌다 와 이거 봐 마음이 급하니까 액션이 빨라지는거 봐 와 참 진짜 거짓말처럼 마음이 급하니까 나도 액션이 빨라지네 오케이 마무리 마지막 테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